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으로 유명한 해남 울돌목에서 뜰채의 숭어잡이가 한창입니다. 한 번 뜰 때마다 어른 팔뚝만한 숭어가 서너 마리씩 잡혀 올라온다고 합니다. 박성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일본군을 막아섰던 해남 울돌목. 구경꾼들이 술렁거리자 갯바위 위에서 바다를 노려보던 뜰채꾼의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뜰채가 순식간에 바닷속을 훑고 어른 팔뚝만한 숭어가 잡혀 올라옵니다. 한 시간여 만에 통하는 팔딱거리는 숭어로 가득 찹니다. 낚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 뜰채을 들어왔을 때 그 짜리단 맛은 낚시의 그 손맛의 한 10배 정도는 될 거예요. 물보라를 일으키며 올라오는 숭어의 힘찬 몸짓과 뜰채꾼의 화려한 솜씨에 관광객들은 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 뜰채 하나로 많게는 한 번에 서너 마리의 숭어를 잡힐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리가 익을 때쯤 잡힌다고 해 이름 붙여진 보리숭어 뜰채잡이.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계속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